1. 자, 들어갈게요. 편려라! 편려라! 청소! 어? 뒷정리? 아니, 뒷정리 너무 많이 했잖아. 요리할 때마다 뒷정리를 해서... 근데 나는 두 번 다 걸렸어. 위로 손머리 하트야. 이거 웃을 일이야? 왜 이렇게 좋아해? 나는... 어떤 일이 있더라도... 어떤 일이 있더라도...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...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...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... 맹세합니다. 카메라 원샷 보고 윙크! 오케이! 시작!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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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희는 지금부터 맛을 보지 않습니다. 어차피 RM이 형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..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어차피 남... 데코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? 별거 아니고 데코라는 것은... 그릇에 마음을 남댄다. 뭐 뭐라고 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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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생각보다? 생각보다 짠데 이런 거 아니야? 왜? 너터루스 나왔다. 되게 복잡한 맛이다. 되게 걸쭉한 김치찌이 같은데... 네, 준비 시작! 있어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